도망간다 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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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간다 내가 힘을 못 떼야지 아 배고파 아앜 아 배고파 아이씨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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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대 뭐 좀 죽지 세클랙판 동반반 동반반반 러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고파서 죽은 빡다형이 아니고 오늘은 먹는형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바로 삼겹살 삼겹살과 흑마늘 그리고 끝판왕입니다. 구우면 자지러집니다. 먹기 전에 동침입니다. 목을 죽였으니까 바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 부분으로 기름을 마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늘을 먹겠습니다. 클라이마스 떡입니다.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시원합니다.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시원합니다. 여러 번 뒤집으면 맛이 없죠. 김치도 뒤집어 주겠습니다. 아 이건 안 흘렸네요. 버섯 아 못찾겠다. 고기를 굽는 거를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거를 고기를 고춧가루 우와 아 뜨거워 와 여러분들 죽어도 여행이 없습니다 벌써 죽었다 고기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밭 절반을 잘랐는데 다 익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다 익혀서 너무 맛있다 와 마늘 와 여러분들 아 나 비장해보기 열무기 이걸로 가지고 적당히 열무가 바로 올라간다 고기와 고기 사이에 김치를 한 번 더 김치가 진짜 압권이다 김치 백장갑을 껴야 되는데 조용히 장갑을 입으면 이만 뭐.. 기가 막힌 게 없지 뜨거운데 뜨거워 박소가 뜨거워 삼겹살 김치 삼겹살은 잘라줄 수 있어요. 잘라 넣어봐. 이거 맛이 없어. 잘라 넣어먹어야 맛있어. 이 랍페 치핑이 보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네. 하나 더 들어야지. 와 미쳤다 진짜. 깊은 아랍살 있다. 그대로 뜨거워요. 진짜 삼겹살에는 김치 이거네요. 이거만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지친 하루를 날래 버리는 맥주 한 잔. 드 르 참 참 참. 식탁이 진짜. 와. 이 삼겹살은 이 맛으로 먹는 거 아시죠? 오돌뼈. 숨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오돌뼈입니다. 오돌뼈. 소금. 언니 소금. 살짝. 이 고기를 찢게로 먹을 때는 눕혀서 먹으면 돼요. 얘를 세워. 방망이를 바로 나오듯이 세워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이 찢게의 혓바닥에 닿을 수가 있어요. 한 점 더. 아까 전에는 산적TV님과 참PD님을 제가 따라했는데 이번에는 저의 시그니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마지막. 마지막은 쌈으로 가져가세요. 고기 올리고. 아 이것도 기봉이 한 번. 기봉이 뭔지 모르세요? 고기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양파 올리고. 여기다가. 아 씨. 김치가 떨어졌네. 군독수를 들어. 살짝. 김치 올리고. 홍깃밥. 다시. 긴장. 아. 자. 이건 뭐. 마무리. 이면이죠 이면. 요걸 보여드렸지. 요거. 이건 약간 튀겨지시듯이 구워줘야 맛있거든 와 미쳤다 와 와 뭔가 아쉬워 국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뭔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 밥, 김치, 삼겹살 아까 제가 좀 남겨놨어요 고기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밥부터 들어가면 김, 김은 많이 참기름 한 바퀴 마지막에 딱 숟가락으로 볶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고기를 조금 잘게 한 방에 와 진짜 나도 너무 몰입했어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이거 부셔줘야 돼 이렇게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밥을 풀어 헤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바깥쪽 잉꼬스 변화부 이런 느낌 와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계속 기다리면 재미없잖아요 길게 수제비 와 와 와 건강해지는구나 기가 막힌다 아이고 으응 아 일단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요구로도 준비하세요 빠따 자 휴 갑니다 니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자 이제 자 보세요 약간 요렇게 어 자생거야 이제 와 요구를 여러분들 그냥 먹으면 또 맛이요 요거를 사알짝 사알짝 무슨 그 크림소스 느낌으로 와아 이거는 기름진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한잔만 소독하겠습니다 빠따아아 자 형 갑니다 여러분들 긴 나라보 보이세요? 와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고 와 우리 애도 생각나고 미안하다 와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와 와 와 와 알지? 와 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방만 하는게 아니고 다양한 저희가 야구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할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먹방을 시도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당근 채찍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겸손하게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텐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텐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살려가 쪽으로